바게를 잡자는 게 아니야 멀리 보자는 거지 현실을 놓자는 게 아니야 숨 좀 쉬자는 거지 손님이 싫다는 게 아니야 잠시 귀찮은 거지 사람이 식어서가 아니야 내가 좀 지친 거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좀 챙기면서 다른 곳에는 뭐가 있을까 둘러보기도 하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종이에 적어놓고 바다가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 떠나보자 5년이란 시간동안 우리는 너무 갇혀 살았지 이 좁은 공간 안에 우리는 마음도 좁아졌지 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거야 더 많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돌보는 거야 나를 돌보는 거야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좀 챙기면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까 둘러보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종이에 적어놓고 종이에 적어놓고 바다가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 떠나보자 우리 떠나보자 떠나보면 할 거야 떠나보면 할 거야 얼마나 그리운지 날 같은 사람 늘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종이에 적어놓고 바다가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 떠나보자 생각도 그만 모든 걸 잊고 우리 떠나보자 우리 좀 쉬어가자